그냥 영상을 찍어서 올려면 안 되냐? 라이브로 저를 많이 보나? 지금 라이브 켰어 켰어? 눈꽃 좀 떼고 여러분 5분 라이브입니다 버그드 좀 찍어줘 이혁진과 이준영의 3분 라디오 라이브지 이거 라이브 수요일날 저희가 2월 10일날 온라인 콘서트를 합니다 제 인스타나 회사 SNS를 통해서 링크는 아실 수 있을 거고 저희가 라이브 연습하는 동안에 한 곡 보여드리고 싹 빠지려고 라이브를 틀었습니다 이건 MD고요 한번 보여주세요 뒤로 좀 돌아봐요 배에 힘 좀 줘요 배가 너무 나왔어 배가 걸리잖아요 배가 그렇게 걸리잖아요 이런 MD가 나와있고 지금 1000명 넘게 보는데? 그리고 여기는 이미정의 브라더 브라더후드 브라더 그러니까 브라더후드가 아니라 진짜 브라더가 적힌 후드란 뜻이죠 저희 뭐 많이 기대해주시고 굿즈도 많이 사주시고 공연때도 잘 준비해서 그리고 이렇게 빨리 보자 네 오빠 뒤 한번 돌아봐요 여기 뒤에도 제 그림이 그려져있고 예 지금 이제 야 합주실 시간 없다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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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노래 틀어 노래 틀어 노래 틀어 그냥 뭐 한번 해볼 테니까 연습이니까 재밌게 들어주십시오 아니면 댄스 클래스를 잠깐 할까? 그냥 짧게 안 돼 그거 틀려 아니 그건 안 틀릴 것 같은데 야 그냥 그냥 밴드 트립으로 해 그럼 또 내꺼 내 배를 그어버려 주먹이 웃다 화장실에 피 떨어져 하늘 태어났지 피해자죠 야 스무사를 난 고개 안숨여 고개 값은 없어 고 서는 세세 낮 웬수는 대치며 백마리를 갚고 어진 척근한다고 하하하하 싸인월드에 멋진 말에 써놨어 미리미 집 앞 하하하하 사이먼 세스 너희들이 죽인 시간 미안하지만 내가 돌아왔나고 일들에게 전해 화가 들어왔어 지금 알책만 탐 난 지금 신나서 진짜 애가 작아 건대로 돌아가 우리 좀 처자 내 라트라이 지금 내 꿈에는 테슬라 태어났지 우린 좋은 날 키도 확실자는 열 마이로스 좋은 날 80럭이 7 I was 187 1중 87 라이브 많이 봐주세요 헤이 헤이 Let's go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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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월 10일 저녁 9시 많이 봐주세요